무슨 일이십니까? 이태경이 주윤후가 거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. 장혁민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. 그래서 서연아가 온 거야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서연아가 여기 와 있거든요. 서연아 얼른 내보내십시오. 뭐 알아요? 서연아 여기서 화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. 서연아는 절대 손 대면 안 됩니다. 정혁민 여기서 내보내자. 다른 애 와요. 재밌겠지? 송 회장 전화는 받지 마. 왜요? 조혁민 계속 안 받습니다. 와인이 다 떨어졌네. 근데 여기도 와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? 네 지아예요.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. 어떡해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어요. 오시는 길에. 와인 셀러 들러서. 드시고 싶은 걸로 하나 가져오세요. 나선이 형. 계단 아래. 그래도 돼요? 그럼요. 하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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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